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국민생명지키기 프로젝트 건설,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현황과 문제점, 두 번째 핵심 과제 추진 계획 순위입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건설 안전 현황입니다. 우리나라 산업별 근로자 사망자 수를 보면 건설업이 절반 이상인 5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1만인당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사망만인율의 경우 전체 산업 평균은 0.53인 반면 건설업은 1.76으로 건설업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한편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건설업 사망만인율은 각각 0.97, 0.20 수준으로 이는 건설업 자체가 위험한 업종이 아니라 우리나라 건설 현장의 위험도가 특별히 높다는 점을 말해준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건설업은 발주자로부터 수급인, 하수급인, 현장 근로자로 이어지는 복잡한 다단계 가불구조를 가지고 있어 권한과 이익인 최상위의 발주자에게 집중되어 있는 반면 책임과 위험은 말단의 하수급인이나 현장 근로자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비 등 기계와 시공이 보편화되면서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에 의한 사망사고가 건설업 전체 사망사고의 20%를 차지하는 실정으로 건설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소한 부주의라도 돌이킬 수 없는 큰 재해로 연결되는 건설기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진의 경우 연도별 지진 발생 횟수를 보면 과거 7,80년대에 비해 2000년대에 들어와서 3배 이상 증가하였고 지진 발생 지역도 한반도 전역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실정입니다. 화재의 경우에도 건축물의 고층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사고 발생 때마다 단계적으로 고층 건물에 대한 화재 안전 기준을 강화해왔지만 현재 6층 이상 건축물의 불연성 외장제 적용률이 10%에도 못 미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기존 건축물이 화재에 취약한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교통안전 현황입니다. 한 나라의 교통안전 수준을 보여주는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그리고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이 두 가지 모두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의 2배 수준으로 부끄럽게도 35개국 중 32위 최하위의 수준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행자 사망자가 40%로 가장 많고 이 중에서도 어린이와 고령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어린이 및 고령 보행자가 교통사고에 가장 취약하다고 하겠습니다. 보행자의 사망 비율이 높은 것은 바로 도심 내 빠른 자동차 속도가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 속도가 시속 30km에서 50km로 빨라지면 치사율은 무려 8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도시부 속도 제한은 OECD 평균보다 약 시속 20km 높은 수준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도심 내 자동차 속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이제는 사람 중심으로 안전대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때입니다. 핵심 과제 주진계획 첫째 안전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발주자와 수급인의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발주자의 책임을 사업 단계별로 명확히 하고 미이행 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수급인이 불법 하도급을 묵인 방조할 경우 하수급인뿐만 아니라 수급인까지 함께 처벌하고 중대 제의를 일으킨 업체는 이후 입찰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겠습니다. 안전관리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새로운 안전제도가 건설 현장 말단에까지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현장 안전점검 전담 조직을 설치하여 꼼꼼한 점검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현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안전관리종합정보망을 2020년까지 구축하겠습니다.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타워크레인 검사 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강화하고 허위연식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불량 타워크레인은 즉시 퇴출시키겠습니다. 또한 타워크레인 중대 제의는 이진아웃제를 도입하고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도 신설하겠습니다. 안전관리 부분에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위험한 작업은 드론, 건설 로봇 등이 대신할 수 있도록 스마트 건설 기술 개발을 위한 R&D를 적극 추진하고 스마트 건설 안전 중장기 로드맵도 금년 중으로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지진과 화재에 강한 건축물을 만들겠습니다. 우선 국토교통 SOC 내진 보강을 2019년까지 조기 완료하겠습니다. 도로, 철도 등 주요 SOC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유지관리비 투자 비중은 2022년까지 40%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경우 화재와 내진 성능에 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고위험군 건축물을 구분해내고 해당 정보를 소방관서, 지자체 및 소유자와 공유하며 위험도가 높은 건축물부터 조속히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 이외에도 고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필요시 소유자의 보수 보강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축 건축물의 경우 부실 시공 예방을 위해 설계, 시공 각 단계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건축 안전센터를 설치하여 지자체의 전문성도 강화하겠습니다. 최근 지진과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지적된 필로티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화재 시 확산 방지를 위해 2층으로 연결되는 통로에 방화문을 설치하고 필로티 천장에 스프링쿨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소방청과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진 설계 및 시공에 관한 현장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설계 시 구조기술사 참여 의무를 현행 6층 이상에서 3층 이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가연성 건축 자재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가연성 외장제 사용 금지 대상을 6층 이하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단열재 겉면의 난연 성능 표기를 의무화하고 불법 시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이상의 노력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시설물의 상시 점검 및 유지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교통안전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것은 어느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어렵기에 국립총실을 중심으로 범정무차원의 합동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차량의 속도관리체계를 안전중심,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경찰청과 협업하여 도시부 제한속도를 평균 60에서 50km로 하향 조정하겠습니다. 비도시부의 경우에는 마을 주민 보호구간 지정을 확대하여 마을 입구에 들어서면 차량 속도를 낮추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사망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고령자 보호구역 지정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운전자가 차량 속도를 필요 이상으로 높일 수 없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지그재그형 도로, 단차형 횡단보도 등 다양한 교통정원화 기법을 이면도로 등에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둘째, 취약 부분을 집중 개선하겠습니다. 사망사고 등 사고가 잦은 곳 개선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사고가 빈변하게 발생하는 곳은 과속방지턱,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표지판, 차전의 시인성을 강화하며 급커브, 급경사 등 위험도로 구간은 도로구조 개선사업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특회계 내 안전투자 비율을 현 10%에서 2022년까지 15%로 확대하겠습니다.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노후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차량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아울러 운송 종사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여 위험한 상황에서 운전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시간을 확대하고 근로시간은 제한하며 고용보험기금 지원을 통해 그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셋째, 첨단기술을 안전부분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차량의 경우 버스, 화물차에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차류이탈 자동경보 시스템을 장착을 지원하고 대형버스 등에는 비상제동장치를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호시스템도 교통량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교통신호 주기를 최적으로 조정하는 사업을 국도 혼잡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통행량을 체크하여 신호등을 자동 조정하는 통행량 가문식 신호기 설치도 2023년까지 3,200개소로 확대하겠습니다. 인프라의 경우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적극 도입하고 사고 잦은 곳 발굴과 원인 분석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빅데이터 활용을 도입하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대한 반성을 통해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을 바로 국민의 안전임을 잊지 않고 안전한 국토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